투표 다시 해야됩니다 여러분 흠 이번판 여러분 0킬에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팀 대단하군 1스푼 의사 이상이 1 conceived 후후 ㄷㄷ 흠 면허 시험 화이팅입니다 면허 시험 화이팅입니다 면허 시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 면허 시험 화이팅 면허 시험 화이팅 면허 시험 화이팅 근데 왜 이렇게 힐링이 없나 감사합니다 패스 안 먹어줘 이렇게 정력은 몰라도 화력이 기준적 맞췄나? 흠 너무 놓쳤다 CS 흠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아 으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짜증나 야 안써? 못잡았잖아 아니 왜 안쓰지? 대박이다 야 아 나 빨리 올라가야겠다 진짜 이 구간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되지 모르겠네 이거 제대로 할게요 야 이씨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게임이 나와서야 되겠냐 수준이 아 짜증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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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 흠 흠 흠 흠 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일부러 이러는거지 일부러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근데 기스막하세요 일부러 가는 것 같은데 . . . . . . 이렇게 한 번 더 놀아요 ㄷㄷ 다이밍 했었던네 이거 큰일 났다 상여가 괜찮아 편히 게임해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도대체 수륜 넘어들어진다 어 수륜 넘어떨어지는데 어딘데 이거 잠깐만 수륜 넘어떨어진다 진짜 이거 이겨야겠다 단판부터 수륜 넘어떨어진다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ㄹㄹㅇ 음흠 이건 뭐야 도대체 님들 야 이 구간 이거 큰일 났다 뭐야 나간거 아니구나 너 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너무 많이 졌나봐 님들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 내 잘못이다 이거 흠 너무 많이 지은게 잘못해야 할까 진짜 잘 본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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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 포탑이 파괴 이거 한두명이 아냐 이거 이게 뭐야 도대체 궁 안 쓸 때부터 알아봤어 이 친구는 어 뭐야 흠흠흠 잘 못 눌렀다 폭풍 2 repeat entren 실 wird 14 15 15 아 아 아 아 아 아귀를 당했습니다 챌린저보다 이기기 힘들다는 결국 아냐 여기 큰일 났다 이렇게 키 하나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하네 그 아무것도 안하고 키만 따라가야 되는데 저런 캐릭터 해야 돼 이 구간 이기려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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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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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히 밀었네. 잘 밀었네. 여기 좋아요. 뭐야. 아 캐다야 돼. 캐다야 돼. okay.